2일ku 날씨가 너무 이끄지 않나? 2위 차에 가면 잘하시기 satellite 공이 오잖아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공이 잘 오고 있잖아 공이 잘 오는 게 공이 잘 딱 했고 공이 잘했고 공이 잘했고 나는 이거 각자의 사정입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니까 세상에 악이랑 선이 두 분 지는 게 어딨어요? 상황에 맞게 가는 거지 레니엘에도 진리가 있잖아요 악하자가 악은 아니잖아요 무장이 악이지 근데 무장의 촉박에 의해서 자기가 행하는 행동이 악인지 모르고 하는 거지 그게 악입니까? 아닌 줄 아는 줄 아는 거 포토카드나 오늘 받은 티켓이나 근데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편이 잘 나와서 확인을 하는데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까운 데다 해요 근데 기사님 차를 막히시는 거 같더라고요 차에도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버스 했나 보네 안 했어 차, 작은 차 타이어 했을 거야 나루토랑 타스케랑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아, 나루토가 이기지 어, 이은 지인공이야 둘이 싸웠을 때 기술과 체력이잖아 그러면 운동을 배울 때 뭐라고 배워요? 선, 체력, 후, 기술이죠 그럼 나루토가 이기지 어, 첫판 누가 질 수 있어도 끝에 가면 나루토가 이기지 결론은 나루토가 이기지 네, 나루토가 이기지 야구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오늘 이길 겁니다 왜 이거예요? 리더는 누구인가요? 리더요? 시작은 제가 했는데요 김성윤 선수가 리더지 않을까요? 시작 어떻게 한 거예요? 시작은 7075부터 시작됐고 얘기 많이 하면서 성윤이 형 가족 와이프랑 어떻게 지내냐 결혼 생활 노하우가 너무 뭐라고 하시던데? 무조건 맞춰주라고 하시던데? 젖어라, 지는 게 이기는 거 같아요 혹시 하늘 선수도 영어 잘하세요? 너가 혹공약하고 하늘이요?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아, 진짜? 혹공약 따로 안 해두세요? 그 정도로 왜 안 해두세요? 영어 잘 못합니다 이기 잘하시던데 영어 잘하시나요? 아니요 단어 그냥 아는 거 얘기하고 그냥 바디 생기지로 하고 잘 알아들으세요 아, 진짜요? 병원이가 좀 많이 더워졌어요 어떻게 해요? 일단 뱉으라고 그런 거 알아듣는 거 맥키는 첫 톤 맞춘 것도 축하해 주니까 막 굿 잉글리쉬이 많아서 축하해 줬어요 아, 근데 이제 후투말로 부르는 건데 그게 완전 엣지를 믿고 있는 거인가요? 그냥 뭐지? 저희 이름 외우는 게 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성부 어제 엄청 좋던데? 원래 중 포지션 유격수라고 하셨죠? 원래 유격수 있는데 어디 나가든 다 잘할 수 있어서 선호수도 잘 썼어요 무슨 거였어요? 저는 시합 전에 무조건 다음날 수비를 잘하기 위해서 글러브를 메이브를 닦고 있어요 이제 왼쪽이면 제가 국밥을 좋아하는데 신참동에 있는 금탑 소머리 국밥이 맛있습니다 금탑 소머리 국밥 금탑 소머리 국밥 성현이 오는 거? 그냥 되게 약간 희망적인 느낌? 응, 늦잠 잤어요 아, 늦잠 잤어요? 네, 미팅 시간 맞춰서 잘 알아봤는데 오늘 민규 형이 깨워지더라고요 지금 민규 형도 늦잠 같이 자가지고 알람은 맞춰놨었는데 둘 다 못 들었어요 무슨 일일 날 했어요? 할머니 알았다 이 탑은 그지 남은 왜요? 한 번만 말자 머리가 지워지지 않고 잘하시겠다고 쉽지 않은데? 응원해주실 거 같아 가서 커피 살게 나오지 않나왔으니까 나도 살게 선배 사신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살게 나 종회병도 사야 돼 종회병 왜 말 안 하냐? 언제 얘기해야지? 그냥 넘어가려고 그냥 넘어가려고 형 사야 돼 형 형 사야 돼 형 살게 형 제 일이 없으니까 내가 이름 적을게 오빠가 한 고민으로 동영어 목표지 안 나왔어? 연주 형 가자 가자 기회 바꿨으니까 이어가자 이어가자 똑같이 남자람버 조심해 남자람버 ankind 재밌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